아침밥을 먹었다, 그리고 점심밥을 먹었다, 저녁을 조금밖에 못 먹었다, 밤에 배가 고팠다, 왜 내 일 없어? 무슨 얘기요? 형, 고갯동은 쟤들 맨날 구박하면서 왜 같이 살아? 어, 보호자니까, 어른이니까 그래도 쟤들이 자기 진짜 가족도 아니잖아 어, 성도 다르고, 성도 다르고, 피도 안 섞이고, 호절도 없으니까, 남이지, 남 남인데 왜 한 집에 데리고 살지? 보호자니까, 어른이니까 형도 어른이지? 문상태, 만 35세, 84년식 쥐띠, 보기보다 어리지만 애는 아니야 그치, 어른이지? 남도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고길동 같은 어른 어 형, 그거 알아? 나도 어른이 되려고 되게 노력하는 중이야 동생도 어른이 될 수 있어 노력하면 되지, 노력이 중요해 다음 주쯤은 언제 끝나겠네? 네, 좀 있으면 거의 다 그렸어 좀 있으면 완성, 끝, 디엔드 근데, 나 얼마 줍니까? 한 거 봐서 얼마 줍니까? 다 그린나 돈 받고 싶은데 뭐하러 오신 분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변화가 리듬 네 이게 잠깐